3부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저렇게 조작을 했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3부 대통령 선거의 조작뿐만 아니고 2017년 이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땅에서 자행됐던 소위 선거 사기의 전산조작의 기본 틀을 오늘 공개하고 내일은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했을 법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거 사기 상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틀만 공개하고 내일은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대통령 선거의 조작값은 4.15 총선 이후에 4월 16일 일은 아침에 이근영 당시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본부장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통하는 이근영 씨가 공개했던 보정값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선거 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 사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정당의 후보와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이에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지만 이 그래프가 항상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4.15 총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 25%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수평축은 수평축은 차이값 사전평이 당일투표 득표의 차이값입니다. 수직축은 선거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12.5%가 여러분 전국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겁니다. 선거구마다. 정상적인 투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그래프가 겹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만족될 때 정상투표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세력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 사회 격차를 늘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4.15 총선이기 때문에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마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2.5%만큼의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해서 도독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플러스 처리하는 더해주는 식의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차이를 얼마만큼 여러분 늘릴 것인가 줄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따지면 전산 조작할 때 프로그램을 따지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아주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조작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조악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조악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까지 9번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작 실태는 도독놈들 2권과 3권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책에 6-12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에서 표를 훔친 게 나옵니다. 이게 1번이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덕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구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68만 9천표를 얻었고 그 가운데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 함께 빼앗긴 표가 2만 7천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7천표 플러스 2만 7천표입니다.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3.9%밖에 안 됩니다. 3.9% 경상북도는 67만표입니다. 67만표 가운데 2만 2천표를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2만 2천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3.3%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울산 17만 7천표 인천 38만 3천표 충북 24만표 경기도 164만 9천표 서울 142만표 이것은 뭐죠?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표수고 여기서 여러분들 훔친 덕표수는 2번 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42만 6천표를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덕표수 얻었는데 이 가운데 34만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자세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권역별로 선거구보다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뭐죠? 조작값을 다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보게 되면 여기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왼쪽이 왼쪽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표입니다. 중구 이재명 플러스 7.1 윤석열 마이너스 6.2 동구 플러스 5.0 마이너스 4.0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특표수를 다 구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들 공개한 것은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전국 권역별 조작값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기했던 것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15%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을 누군가가 5%로 조작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기한 겁니다. 15%에서 5%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15% 조작값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적용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2,900 몇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군가가 윤 후보를 도와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의혹과 의심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4.15 총선 당시에 4.16일 날 이건영이 발표했던 이 문제가 됐던 사전투표 보정값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조작방법하고 2022년 3.9 대통령 선거의 조작방법을 일치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값은 조작정도를 결정하는 조작값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4월 16일 날 2020년도 4월 16일 날 이건영이 여러분들 발표했던 잠시 올렸다가 여러분들 금세에 지워버렸던 페이스북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건영 이야기입니다. 4월 16일 2020년도 4월 16일 날 아침에 올린 겁니다.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자랑질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하게 중간급유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힘을 집을 놨습니다.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부정승을 한 거죠. 이건영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4.15 총선을 거의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의 근역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것을 자인을 한 그런 글이 4월 16일 날 나온 거죠.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값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여러분들 지금도 이건영 보정값으로 누르면 이렇게 수많은 기가사가 나오고 이게 그 당시 제가 방송하던 이건영 작품 사전투표 보정감의 비밀 보정값 주인인 이건영의 운명 이게 공명호 tv가 다룬 것이고 김소연 변호사 당시 글을 썼고 그 당시 가세연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만들면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그대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주도하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그 조작으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소에서 개표를 거쳐가지고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후보별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후보자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대부분 제기 안 합니다. 설령 선거 무효소송을 후보가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는 그런 정거 보존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미 선관위가 발표해놓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실제 진짜 실물 투표지를 모두 다 분쇄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하고 당일 투표를 다 찍어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이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다 법원의 여러분들 판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6번 실시됐던 재검표장에서 혹은 정거 보존 신청 절차에서 모든 표들이 다 갈아치운 겁니다. 투표함을.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선거사기에 주력부대라는 것은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죠. 누구도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까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설령 까자고 이야기하게 되면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 이하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투표함을 전체를 통을 갈아가지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언론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선거에서도 재검표가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도 뭡니까 다 새로 갈아치운 투표지를 깔아가지고 그걸 샌 겁니다. 그게 이런들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회가 다 나왔죠.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도 하지 않고 눈치를 못 챈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투표함 따로 발표 따로인 겁니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라는 것은 그냥 요식형인 겁니다. 얼마든지 갈아치워가지고 이런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이 아니 이 투표지를 갈아치워야 되는데 실물 투표지가 필요한데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이건 업무론의 결정판이십니다. 이렇게 수연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투표수 조작은 숫자를 분석하면 조작값을 이용해서 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시키면 되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 4.15 총선처럼 법원의 투표함을 모두 바꿔서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 앞으로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물로 된 투표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 정거보전신청을 명령을 내리면 다 갈아치우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인데 전산 조작을 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데 이런 종사한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그냥 노예국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선관위라는 조직이 그냥 범죄 집단인 겁니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 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고 둘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와 개표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후보들은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 주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 나라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을 도덕질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고 제도화된 나라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나 사람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앞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벨라루스가 아니고 이런 창피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뭡니까 다 도덕질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득표소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득표소를 만든 증거물은 로그인 기록이나 모든 걸 다 인밀했지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특별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합바지가 아니고 그냥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덮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나 현상을 접근할 때는 본질과 핵심이 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덕표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조가 뭔가 하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재건 표장에서 모두 다 이런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다 먼 거 하니까 그게 보조적인 증거물들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덕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 이름으로 제조한 후보별 덕표수가 조작된 숫자기 때문에 그 조작된 숫자를 정확하게 뭐죠 밝혀낸 것이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이고 그것을 여러분 정리 정돈한 것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국가로서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는 공적기관이 선거부정을 주도한 것이 9번째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은폐하는 인간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실물 개수하고 전산 조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야기죠. 전산 조작으로 200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100표로 쑤셔 넣더라도 100표 차이가 나다라고 전혀 문제가 없고 전산 조작으로 이재명이 200표를 더 가져도록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시간이 없거나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지 못해서 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이런 개수 사이 200표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없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야밤중에 지역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여러분 핵심 멤버가 잘 아는 여러분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뭐죠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여러분들 맞추어서 맞춤형 투표함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 조작을 해가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변호사분들이 여러분들 착하게 집은 겁니다. 변호사분들이 하신 말 중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나 개표 중간 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여 수시로 중간 발표한 걸 금하고 개표 현장의 수개표로 통해 나오는 투표 결과를 전화나 팩스나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는 순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종로구에서 이재명이 100표 윤석열이 200표를 얻었다는 것이 전송되는 순간 뭐죠 그냥 바깥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제로 조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조작을 어떻게 했냐 대선 조작을 한 방법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핵심은 조작용 pc입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기계가 필요하지 않고 두 세대 등이 여러분 컴퓨터만 있으면 다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전산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다면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공 박사님. 2 3초면 다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으로 10%를 빼는데 그건 여러분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다면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조작값을 어떻게 넣었을까 이겁니다. 이 조작값을 15%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5%를 누가 낮춰줬나 이야기죠. 홍길동이 낮춰줬나 임극정이 낮춰줬나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 15%에서 5%를 대구 광역시하고 여러분 경상북도에 낮추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15%를 그냥 유지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2926표 차이로 이 중대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통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새벽에 보내준 겁니다.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통도입니다. 왼쪽에 여러분 이 단계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표를 작성한 이후에 pc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별 득표 송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왼쪽이. 여기 김오숙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산 전문가들은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전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무슨 이야기라도 개인의견을 이런 이야기도 프로그램의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오숙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견을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악입니다. 관악.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관악 여러분들 센터에서 서브가 옮겨가는 것을 막았죠. 이게 과천입니다. 서브가 여러분들 크게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고 보조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 의견을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로도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보고 후보가 얻은 득표 수를 각 지역 선관위의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국에서 입력되는 개표 수를 보조 db로 등록한 이후에 지역 선관위 pc 정상 개표 수를 입력하고도 보조 db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최종판은 완결판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도 여러분들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4.15 총선 당시에 부여군처럼 정진석 후보처럼 그러면 어쨌든 개표 상황표 결정이 되면 컴퓨터로 여러분들 선관이 db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이 몇 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몇 표를 받았는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관악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조 db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보조 db에 연결된 pc 한 대는 지역 선관위에서 전송하는 정상 서브용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런 pc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동시에 조작용 서브 pc를 두 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메인 db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송 송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야 전문가 말씀은 컴퓨터 여러분들 pc lg pc 두 대만 있으면 다 조작합니다. 보조 db에 전국의 지역 선관위로부터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개표 상황표 이런 개수가 끝난 상태를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면 관악에 있는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보조 db에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여러분들 이 가정 두 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산 이 전산 조작범들이 보조 db에 pc 한 두 세대들 연결하고 계속 모니터링 했을 거다. 정상 서브용 pc는 지역 선관위가 송출한 후보별 특별수가 그대로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은 바로 조작용 서브다 이야기죠. 조작용 서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후보별 특별수가 계속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추천건대 과천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것은 가상도입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메인 db에서 여러분들 검수가 끝난 것이 이제 방송 송출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끝판왕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뭐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조작값을 15%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불교의 조작이라는 것은 그건 중간단계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큰 조작 굵직굵직한 조작은 바로 조작 서브용 pc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두가 대부분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기 때문에 개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샷다운이 되기 때문에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표가 남은 것을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4 사전 투표 조작과 마무리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남는 숫자 찌꺼기 메인 db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로 숫자를 합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작업은 메인에서 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과정.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이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 항목 이 항목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갈수록 개수 조정을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인 db에서 하는 겁니다. 메인 db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작은 보조 db하고 연결된 보조 db하고 연결된 조작용 pc 한 대로 가지고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종류의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까지 그 방대한 여러분들 자료를 다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좀 찾아낸 사람이 30년 여러분들 이 소위 전산업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했습니다. 보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모든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한두 사람이 하는 거다 이야기죠.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겁니다. 이 조작 서브용 pc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송출하는 보조 db에 연결된 pc 두 대가 모든 걸 다 조작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은 이미 뭐죠. 수차례 다 여러분들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붉은 것이. 그러면 제야 전문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해오면서 가진 소회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 공직선거의 이 조작도 이걸 전반부 지역 선관위에서 입력하는 단계 입력하는 단계 입력하는 데는 전반부입니다. 보조 db로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 db하고 연결된 pc에서 조작하는 단계입니다. 조작하는 단계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공직선거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이 사람들이 조작 서브용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겠느냐는 부분을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조작값을 입력함에 따라서 이런 메인 db에 어떻게 표가 조작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변호사분들이 집계 과정을 철두철매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거친 후보별 득표소를 입력하더라도 여러분들 입력하더라도 여기 조작하면 말장황이다. 수개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상을 파악한 겁니다. 이게 아마 도태우 변호사나 윤종진 변호사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개표 현장의 수개표를 통하여 나오는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됩니다. 개표 중간 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며 수시로 중간 발표안을 금하고 전산을 통하면 무조건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왜 전산을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조작이 됩니다. 수개표를 해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뭡니까 정직한 표를 하더라도 오면 다 이게 조작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해 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는 보조 dv로 입력하는 순간 뭐죠 입력하는 순간 다 이게 조작을 해 가지고 방송 송출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변호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내부에 범인이 있겠냐 범인이 한둘 명일 거라고 봅니다.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움직여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 대구 광역시야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5% 조작값을 5%로 낮추는 작업은 한 명이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 한 명이 역대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게 제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산업무를 30년간 해온 여러분 조작 전문가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한 명 정도면 충분한 일이다. 그 한 명이 역대 선거를 대부분 다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메인 dv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숫자 찌꺼기를 다 정리하는 작업도 한 명이 다 했을 거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무를 외주를 준다 너무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뭘 믿고 외주를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어디에 했을 거냐 관악 데이터센터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시사무소 이런 데 말고 왜 보조 dv가 계속 다루가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관악구청에 있는 모든 서버를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야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 3구 대통령선거 사전특표 서버 조작 제야 전문가 의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 내부의 소행이 가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외부의 개입은 없고 저는 내부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활동을 추적한 결과 내부인이 개입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30년간의 전산 경험을 미뤄볼 때 한 직원이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봅니다. 전산의 이용 목적과 원리를 이해 못하면 전산 프로그램 맹령어를 조작할 수 없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이 운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작업을 수행해 온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은 해계 프로그램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후보 인원수만 입력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 비율만 정하는 아주 간단한 전산 작업입니다. 복잡함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방식대로 실행한다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만 흔적은 투표용지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함께 가는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는 개인별 명부와 선거를 할 수 있는 순서별 넘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도 확인한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했다는 확인 기능도 없습니다. 두 번 선거도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이후에 표가 남거나 이렇게 표가 남거나 표가 남습니다. 70표가 남고 45표가 남고 19표가 남고 64표가 남고 총합 70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표가 남으면 남거나 모자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산상 자료를 보면 부지기수가 조정이 됩니다. 늘 마이너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업은 메인 서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본다면 숫자를 맞추고 남은 숫자를 버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보조 db에서 전향한 것을 메인 db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숫자 찌꺼기 정리 작업은 메인 db에서 했고 지역 선관위가 입력한 것이 보조 db에 들어오게 되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다 조정해 가지고 메인 db로 넣은 것 같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조작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제야 전문가는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1 2초면 다 되는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조작값 15%를 5%로 낮추는 것은 1 2초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5% 5% 낮추는 데는 1 2%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를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5% 5%가 바뀌면서 그냥 윤석열과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야기지 이런 작업이 번쩍번쩍하는 작업이 10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보조 db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 두 대를 가지고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 소행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이란 겁니다. 이 전산 조작 작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인물을 한 인물이 2017년 대선부터 다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 작업을 수행한 인물일 것이다. 전산 조작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상 전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선관위 직원이거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입니다. 관악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에 없더라도 비번이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12345라면서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악에서.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뭐 또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들어가는 게 쉬우니까. 여기 김오송 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미리 선거결과를 만들어두기 때문에 제이아케인님 말씀처럼 방송 손출용 여러분들 db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김오송 님 말씀하셨네요. 김오송 님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사건을 추적해가는 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냥 삼킬 수가 있으니까 총 한 방 안 싸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여러분 나라를 먹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여러분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을 김정은이가 이런 하나 하는 것처럼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여러분들 야합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이 남조선의 이름 탄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 뭡니까 목줄을 죄겠죠.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은 이건영이 하고 여러분 이해찬이 윤호중이 조혜주 이건영 양정철 이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뭡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거물이 많이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핵심은 선관이란 선거범죄집단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의 인멸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가지 방식의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나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의 여러분들 증거물도 날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게 모두가 다 덮일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투표자리에 던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먼저 쓰레기통에 쳐받고 자신들이 이런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전산 조작용 pc를 이용해가지고 보조디비에 들어온 지역선관위가 이런 보고한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만드는 그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후보별특표 선거데이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급금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정발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